이안제는 오히려 뭔가 면담보다 화상화상보다 채팅이 더 가볍게 접근하기 쉬워서 거부감이 있고 무겁게 느낀 사람들에게 상담 참을 잡히기... 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제 영상 중에 그래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좀 많이 봐주시고 이런 영상 중에 하나가 사회불안장애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사회불안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상담실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면대문 아니 평소에도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굉장히 무서운 분들인데 심지어 상담을 받는 건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히 뭐 그렇겠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제일 어렵겠고 그 다음에 화상도 부담스럽죠 이 사람이 나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얼굴이 없는 치료자의 상담자의 얼굴만 있는 그런 상담이면 좀 덜하겠지만 익명이 부장되면 좀 덜하겠지만 그런 상태면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또 목소리도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서 당신이 평가할까 봐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을 느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회불안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담 스타일이 채팅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루트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재님 저도 사실 자존감이 많이 낮았을 때는 문제에 있는 물건 반품하려고 상담사 전화한 데도 하루 종일 반나절 고민하고 손발발버리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그죠 맞아요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하죠 어차피 내 얼굴 보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닌데 왜 신경 쓰지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겪어보신 분들은 또 모를 거예요 물론 저도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거 같아요 어릴 때 짜장면 시키는데 너무 힘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뭐 당당하게 클레임도 걸 줄 알고 약간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심정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 힘들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엘린펜트님 저도 어렸을 때 버스벨터 주는 것도 주목 들까 봐 항상 아 진짜 근데 나 이해돼요 이런 거 저도 한 초딩?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는 약간 이런 성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다른 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던 분들 혹은 이런 성향이 있었던 적이 없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호수벨 누르는 게 왜? 뭐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엘린펜트님 같은 분들은 어떤 이제 남이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그게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관심을 받는 거나 애정을 받는 거나 이런 게 싫은 거 아니면서도 그냥 누군가 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죠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실 때도 있고 약간 그 사회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이 약간 그래요 그분들도 어떤 남들의 애정이나 그런 게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평가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싫고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감이 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뒤돌아보면 초딩 때는 약간 그렇었던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무 그런 부끄러움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도 그런 거 성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친구 중에 굉장히 그런 철면피 같은 애가 있었어요 걔를 보면서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내가 심리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생각 없었는데 그냥 얘를 보면서 배웠어요 얘가 정말 철면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애인데 중딩 때나 이럴 때 도둑질 같은 거 하잖아요 미성년쟁이 촉법소년으로서 홈럼버를 뿌린다던가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때는 조금 소위 노는 애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또 노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무 부끄러운 애라서 그런 거를 참아하지는 못했는데 옆에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중화가 된 거죠 아 쟤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뭐 그러면서 학습을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상담 안 받더라도 학습 같은 걸로 많이 중화될 수 있어요 이한재인님 버스로 예전에는 이상하게 소리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거 같아요 초딩이나 중딩 때 쟤는 이제 한 번째